안녕하세요. 직무역량중심 취업 컨설팅센터 소환재희 임성아입니다. 패션 분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유통업계에 종사를 하셨던 분들 혹은 유통업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상당수가 이 기업에 좀 주목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업이라기보다는 한 기업의 이제는 계열사죠. 바로 현대백화점 그룹의 한섬이라는 패션 기업입니다. 오늘은 한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제 9월 30일까지 서류 전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중에 면접 전형을 실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적성을 봐서 가야지 되겠지만 어쨌든 됐을 때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혹은 앞으로 한섬 채용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뭐 보통 봤을 때 대기업 기준으로 연봉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지만 패션 기업에서는 거의 탑3 안에 드는 연봉입니다. 삼성물산 뭐 잘 아실 테고 그 뒤로 거의 이랜드나 한섬이 바로 뒤쫓아오는 연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뭐 그래도 뭐 초임 기준으로 패션 기업에서는 이 정도면 거의 역대급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패션 분야는 참 이런 것 같아요. 이 분야를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높은 연봉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어라는 열정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지 그리고 또 소비재라는 것은 워낙 매출 폭이 크다 보니까 일정 규모에서 굉장히 높은 연봉을 주기가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모집 분야는 이번에는 디자인 그리고 기획 그리고 vmd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 디자인 전문 분야에서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분 디자인, 니트 디자인 그리고 상품 기획, 소재, 아트 그리고 컬러 기획 그리고 vmd 이렇게 뽑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왜 다른 분야는 안 뽑죠 뭐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요즘에 패션 기업에서 채용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소비재들에 대한 매출 폭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재 기업들이 하락을 상당히 한 상태죠. 그래서 이 매출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인력을 유치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한섬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규모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합병을 하면서 인력 조정도 있고 추가로 필요한 인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어떤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의 스트림으로 이번에는 전문직 분들을 디자인 전문직 분들을 상당 부분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 현황, 뭐 한섬의 특징에 대해서 좀 보자면 컬러랑 아트 기획을 따로 부서로 두고 있는 기업은 국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컬러 쓸 게 아닌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저랑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은 디자이너가 상품기획 MD랑 둘이라는 건 아니죠. 두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올해 트렌드가 이런 거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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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들로 빼주세요 하면 디자이너가 임의로 거기와 가장 유사한 혹은 우리 브랜드의 컨셉과 가장 일치하는 그 계열의 색을 선택해서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컬러라는 것을 컬러 전문가가 직접 뽑아서 조금 더 우리 각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혹은 이번 트렌드에 맞게 조금 더 고도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기획을 한다는 거죠. 아트라는 건 뭐냐면 정말 아티스틱한 그런 어떤 영감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도 물론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하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자수라든지 로고라든지 프린트라든지 텍스타일 아시죠? 텍스타일 전공자분들이 하는 그 업무를 말씀하는 거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수 하나도 그냥 디자이너가 이런 느낌으로 비둘기 같은 거 하나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거기에 비둘기를 잘 그려줄 수 있는 프리랜서를 채용해서 비둘기를 그려서 자수를 그려서 이렇다기보다는 이 정말 디테일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아트 디렉터들이 기획을 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정말 이 브랜드의 전문성과 브랜드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를 지원하신 분이 아니라면 제가 정말 디자인 전문성을 가지고 디자인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컬러, 아트 기획, 소재 기획, 상품 기획자들과 굉장히 여러 단계에 거쳐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굉장히 우리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모든 디자인 분야가 그렇고 모든 회사 일이라는 게 다 그렇겠지만 너무 내 주장이 맞다고 우기는 것이 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디자이너는 어느 정도 자기만의 뚝심이 있고 자기만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프로세스와 다양한 부서가 협업을 해서 한다면 디자이너가 자기 주장만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좀 지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저는 자수 같은 거 졸업 작품에서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디자인을 할 겁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적으로 그럼 디자인 분야에서는 뭘 하냐 실루엣 위주로 디자인을 하겠죠. 예를 들면 다트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 프린세스 라인을 넣을 것인가 뭐 등등 이렇게 정말 실루엣이라든지 뭐 그런 정말 디자인적인 아웃핏적인 부분들에 대한 디자인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직무별로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인재로 내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집중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도 조성되어 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액세서리 파트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데케 뭐 이런 가방 브랜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정말 가방 브랜드를 정말 강화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각 브랜드에서 예를 들면 휴대폰 케이스를 낸다라든지 아니면 리빙 제품을 강화해서 낸다라든지 스카프를 강화한다든지 뭐 구두를 추가적으로 낸다라든지 이런 액세서리를 다양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섬에 있는 브랜드들은 옷 자체에 대한 스타일은 굉장히 많고 옷 자체에 대한 디자인 디테일은 굉장히 강화할 수 있는데 액세서리군이 그렇게 다양한 브랜드는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30 흡수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한 뭐 작년 정도부터 좀 성과가 난다 아니면 고객들이 가시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타임이나 시스템에서 2030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낮추겠다 혹은 그렇게 낮추면 기존 고객들이 잃게 되기 때문에 낮추지 않겠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나 혹은 결국에는 젊은 층들을 타기술한 디자인을 했으나 이게 그닥 젊은 층을 공략하는 거라기보다 기존 층에게 더 가까운 디자인이었다거나 이런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예전 타임이나 예전 한섬 브랜드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 구글링을 하시거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타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캐주얼화가 됐고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피스룩 뭔가 커리어우먼, 차가운 여자, 도시 여자의 표본이었다면 이제는 완전 캐주얼화가 되었다. 그래서 어번 캐주얼을 조금 더 표방하고 있고 오히려 여성스러움 같은 경우에는 마인이나 시스템에서 잘 하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마인이나 SSJ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귀여운, 러블리한 뭐 이런 컨셉이었다면 이제는 여성스러움 쪽으로 조금 더 갔다. 이런 노력들과 이런 브랜드 개선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030을 타깃으로 한 IT 분야에 대한 뭐 예를 들면은 한섬 자체, 자사 사이트를 강화한다라든지 이런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리테일 혁신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뭐 아울렛도 그렇고 아니면 쇼핑몰에도 그렇고 한섬하우스라고 해서 한섬에 있는 모든 브랜드들을 총망라한 어떤 공간을 기획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폼스튜디오라고 해서 편집샵 요즘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섬 만의 어떤 자체적인 리테일을 강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시장 공략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해외시장 공략이 정말 그냥 약간 허공에 도는 그런 의미였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런웨이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유럽 진출을 조금 강화를 하고 있고요. SJS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한 리테일 그룹이랑 연계를 해서 중국 진출을 본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진출하니까 잘 될 거예요. 유럽 진출하니까 잘 될 거예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K패션이 어느 정도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럽권에서도 당장은 어느 정도 관심 정도는 끌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굳이 유러피안들이 유러피안스러운 굉장히 좋은 브랜드들을 많이 놔두고 우리의 한섬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고민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의 땅일 수도 있지만 정말 실패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패션 업계에서는 이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진출을 했다가 정말 본전도 못 뽑고 그냥 철수했던 경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국 현지화를 하는 것 그리고 너무 국내보다 높은 단가로 올려서 너무 약간 좀 배신감 들지 않게 가격 책정을 잘 하는 것 그리고 정말 현지에 있는 유통 구조들 현지에 있는 유통 관리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 그걸 뭐 관시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중국 사업을 하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정말 고도화를 한 사업 시스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들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섬이 이제 글로벌과 GNF가 합병을 하면서 모든 한섬에서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직접적으로 제작을 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GNF가 어떤 거냐면 SK 네트워크에 있는 많은 브랜드 그리고 뭐 여타의 좀 다른 브랜드들을 인수를 했죠. 뭐 예를 들면 클럽 모나커라든지 등등의 많은 브랜드들을 인수를 했는데 그걸 인수해서 바로 이제 한섬에서 직접적으로 디자인도 하고 뭐 등등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GNF라고 해서 약간 리테일적인 부분을 관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제는 완전히 인수통합하여서 한섬에서 디자인, 상품기획 등등을 조금 더 많이 인볼브해서 하는 방향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디자인 인력을 상당 부분 채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것과 인과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뭐 이 옷이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 이 옷이 뭐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고 저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한섬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 SJYP 그러니까 스티브제이 앤 요니피라는 브랜드죠. 거기에 이제 SJYP라는 그 서브 브랜드인데 거기에서 디자인한 옷입니다. 근데 디자인이 그냥 뭐 스티브제이가 하거나 요니피가 한 디자인이 아니라 이게 AI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한섬에서 구입한 AI 기기가 만들고 이런 건 아니고 패션 전문적으로 하는 AI 업체와 협업을 한 거긴 한데요. 그리고 요 한 벌이 거의 뭐 처음이자 지금 순간으로는 마지막인 정도인데 어쨌든 한섬에서 뭔가 프로모션적으로 AI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상품을 출시했다는 건 굉장히 업계에서는 핫한 이슈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일회성일 수 있지만 앞으로 AI 디자이너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현대백화점 그룹에 인수되기 이전의 한섬이었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섬이라는 곳은 한섬만의 한섬스러운 한섬 분위기에 그리고 한섬의 감독, 디자이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대기업의 어떤 시스템화된 그런 업무 프로세스로 점점 바뀌면서 이런 시도들까지도 해보고 있는 거겠죠. 뭔가 한섬스러운 DNA가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고는 실제로 업계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런 프로세스의 변화들이 일어나곤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이 생각지 못한 의외성에 대한 것들을 조금 차용하고 싶다라는 것이 한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였다고 하는데 이건 결국엔 디자인적으로 협업을 AI와 인간이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기사의 인터뷰에서는 다른 분은 디자이너가 손수 작업해야 되는 그런 단순 작업들에 대한 것들을 AI를 통해서 조금 업무 폭을 간소화하는 방향성으로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트랙이 다 맞는 이야기이겠지만 일단 처음에는 그냥 단순 업무에 대한 조력일 수 있겠지만 점차 AI가 이렇게 패션계에도 침투를 많이 하고 있다. 침투를 하기보다는 조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이거는 고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혁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뭐 크진 않습니다만 반일운동에 대한 반사이익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죠. 많이 입는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 가장 타격이 컸는데 유니클로와 유사한 국내 캐주얼 스파 브랜드가 탑10이 있었는데 탑10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유니클로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께서 사용하셨던 그동안 그런 뭐 뇌의 기능성 뇌의도 뭐 이제는 BYC나 쌍방울에서 제작하는 것들로 많이 입는다. 뭐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건 도대체 이 일본 불매운동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이 어쨌든 사라졌을 때 다시 뭔가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혹은 뭐 이런 단순한 그냥 캐주얼 옷이 아니라 한섬에서는 사실 뭐 고가의 제작을 브랜드들이 제작을 하지만 일본계에도 명품이나 고가의 브랜드들이 많죠. 이런 것들로 다시 소비자들이 넘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채전형을 살펴볼 건데 이제 서류전형하고 그 다음에 인적성을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면접 이렇게 하는데 뭐 체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 중에 하나가 서류전형이 엄청 어려워졌죠. 문제도 굉장히 많고 너무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단순한 두 문항 정도였는데 이제는 자기소개서의 굉장히 긴 문장을 여러 문항을 다소 까다로운 문항들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읽고 그것들을 통해서 인재를 채용하겠다라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 잘 해주셨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을 봅니다. 인적성을 보는데 인적성은 사실 크게 어려웠다라는 게 많이 들리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기존에 시중에 있는 인적성 문제들 좀 풀어보고 가시면서 감정도는 익히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1차 면접에서는 인사팀이 그동안 면접을 받습니다. 이번 하반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상반기 그리고 저번 하반기까지만 해도 아예 1차 면접에 디자인 관련 직무자들이 안 들어오고 인사팀으로만 구성된 면접관들이 면접을 받거든요. 이게 그냥 이건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뭔가 한섬이라는 것보다는 현대백화점 그룹에 합당한 그런 인재상을 가진 인재들을 뽑고자 1차 면접에서는 이렇게 인사팀 들로 구성된 면접을 받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직무적인 전문성을 보여주시는 건 좋지만 너무 직무 전공자들만 아는 단어들을 위주로 언급하시면 채점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훌륭한 인재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1차 면접에서만큼은 너무 디자인적인 디테일한 부분 저는 예를 들면 보통 여성스러운 페미니즘을 추구하는데 저는 어번 페미니즘을 추구하고 이런 단어들보다는 조금 더 저는 굉장히 창의적입니다라든지 저는 적극적입니다라든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는 직무유관으로 뿌려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인사팀을 염두한 그런 면접 답변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섬 면접 볼 때 한섬 옷 입어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1차 면접에서는 한섬 옷 입었는데 그걸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면접에서는 그런 부담감을 조금 덜어주셔도 되겠다. 하지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한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검은 정장에 검은 치마에 흰색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세련된 비즈니스 스케쥬얼 나의 개성과 나의 세련됨을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코디네이션을 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그 코디네이션도 내가 지원하는 브랜드의 방향성과 맞으면 더 좋겠죠. 그렇다면 다소 캐주얼한 그런 폼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데 면접을 보실 때는 너무 캐주얼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고루하거나 클래식한 느낌은 피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2차 면접에서는 과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 위주로 평가가 된다든지 포트폴리오를 이제부터 중점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실기적인 부분, 전공적인 역량 부분이 평가가 되고 3차 면접에서는 최종 임원 면접에서는 조금 더 임원진분들을 염두한 면접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변화를 좀 보자면 채용 시스템을 체계화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한섬은 채용 설명회 같은 걸 안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규모가 축소되긴 했지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채용 설명회를 아주 웬만한 여러 대학들에서 실시를 했었죠. 이번에도 두 군데 정도 실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인사팀 면접이라는 것, 이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제가 그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해오세요가 아니라 당일에 실기 면접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2019 SS 컬러 트렌드에 대해서 그 트렌드에 맞는 예를 들면 착장을 좀 그려보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실기 시험으로 변경됐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섬스러운 그런 것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에는 이게 뭐 자사 옷을 입어야 좋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타임의 디자인을 하려면 타임의 옷을 입어보고 타임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고 타임 같은 스타일이 내 라이프 스타일에 깔려 있어야 더 그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래야 더 감도 높은 디자인이 나오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건 무시할 수가 없는 패션 기업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략하게 전문 직무들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은 우분이랑 니트가 있죠. 근데 니트 같은 경우에는 저 뜨거지 되게 잘해요. 이렇게 지원하신다기보다 졸업작품 포트폴로 정도만이라도 니트로 꼭 하신 분들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니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니트만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 직접 QC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너무 중요하고요. 샘플 작업 품평에 작업지에서 작성, 제품 리뷰 하는 것들은 다 아시겠죠. 기획 분야 보겠습니다. 상품 기획 같은 경우에는 시즌 트렌드 분석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서 품평을 참여를 하죠. 근데 어쨌든 디자이너들이 만든 걸 평가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직설적이라든지 때로는 거절을 좀 할 줄 아는 분들이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협업하는 회사니까 저는 거절 잘 못한다를 단점으로 해야겠어요. 이러면 좀 곤란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어떻게 보면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 기획 같은 경우에는 숫자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트렌드를 잘 읽어요만으로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생산량, 가격 결정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숫자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생산 스케줄 관리, 판매 분석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업무가 꼼꼼하다 보니까 다소 일처리가 느려요. 이런 분들은 무계획적인 분들이라고 평가받아서 점수가 깎일 수가 있어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분야를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 소재 분야는 정말 섬유 디자인 분야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소재도 QC를 직접 보고 심지어 단가 조정이나 입출고 관리까지 내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컨트롤링이 좀 가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영업적인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조율을 잘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소재 기획에 좀 있었으면 하는 역량이고 컬러 기획 같은 경우에는 시즌 트렌드 분석해서 컬러 기획해서 소재 컬러 발주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소재에 이 컬러가 배는지 안 배는지 어떻게 해야 배는지 이런 메커니즘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컬러 하시는 분들은 소재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같이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 또 헷갈리실 수 있는 게 팬톤 컬러 많이 아시죠? 시즌 트렌드 컬러 이 컬러와 패션 컬러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트렌드는 이번 팬톤에서 발표한 컬러가 이런 건데요 하시면 조금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트 기획은 시즌 트렌드 분석을 아트적인 부분으로도 하지만 텍스타일, 프린트 로고 자수 라벨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직접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런 것들을 같이 어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VMD는 매장 디스플레이도 하고 윈도우 시안도 당연히 하는 거 아시겠지만 거기에 마찬가지로 부자재 디자인 작업을 한다든지 발주를 한다든지 코디북 제작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각 디자인적인 역량이 있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부자재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좀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한섬은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컨설팅을 해봤지만 조금 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나이 제한이 좀 명확하다. 정말 명확해서 적정 수준의 나이가 이상이 되면 역량이 있어도 뽑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내가 너무 나의 체력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내가 경력직으로 가야지 내가 나만의 전문성을 쌓아야지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섬만을 위해서 한섬을 정말 말 그대로 취업재수, 취업삼수 이렇게 하시면 조금 점점 합격률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프로세스가 변화하고 있기는 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조금 더 감도 있는 한섬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한섬이 하는 디자인적인 의상들을 착장하는 그런 분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고가의 옷을 입지는 않더라도 좋아하는 브랜드 뭐예요? 좋아하는 디자이너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 감도가 한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많이 일치하는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감도나 감성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브랜드 그리고 이 브랜드의 이번 매장 컨셉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매장 방문 너무 필수적이고요. 경쟁사의 분석 그리고 한섬에 대한 스타일링에 대한 분석을 꼼꼼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